이 표현 꼭 외우자. 시제는 부사가 해결한다. 학교 축제가 곧 다가오네. 학교 축제가 곧 다가오네. 너희 반은 준비 다 됐어? 아니, 우리 반은 아직 준비 안 됐어. 너 혹시 축제에서 공연해 본 적 있어? 아니, 공연해본 적 없어 나는 작년 축제 때 랩을 했어 나는 작년 축제 때 랩을 했어 그럼 춤을 춰어? 나 하이跳고 우 마? 아니, 난 춤 안 춰 춤 배울 생각은 없어? 춤은 배울 생각 없어? 저는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언니, 안녕하세요 姐姐,你好 오랜만이네 好久不见 요즘 잘 지내요? 最近過得怎么样? 나 작년에 결혼했어 너는 어떻게 지내? 我去年结了婚 你过得怎么样? 怎么样? 저는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我现在在韩国公司上班 그럼 한국 가본 적 있어? 那你去过韩国吗? 当然 당연하죠 매월 한국으로 출장 가요? 当然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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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每个月 都会去韩国出差 当然 그럼 다음달은 며칠에 가 5일 날 가요. 5일 날 가요. 5일 날 가요. 곧 가겠네. 5일 날 가요.